하 날씨 너무 덥다 너무 날씨에 요리하고 청소하고 하니까 오늘 몸이 막 빨개지고 건조한 거 같애 맞아 그때 이거 발르면 되게 좋대 아 에리스틴? 응 이거 완전 수분 에센스잖아 그치? 맞아 저번에 나도 살짝 데워가지고 발랐는데 빨간 거 바로 갈았더라 그러니까 특히 손도 그렇고요 목도 너무 건조해가지고 빨개져서 자꾸 건조하니까 이렇게 여기 엄청 빨개 썼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니까 좀 진정되고 있는 거 같아 팔쪽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들? 괜찮은데? 이 에리스틴이 요리하는 내 친구들 많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조리 쪽에 없었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나눠줘도 좋겠다 이거 우리 봉사활동에도 요리 많이 하고 굴 앞에 오래 서 있으니까 아 우리 저희 무료급식 봉사활동 가는데 또 봉사활동 오시면 7월이잖아요 날씨도 없고 엄청 다 빨개지거든요 이렇게 막 썬텐한 것처럼 막 빨개져서 피부가 그럼 팬분들도 나눠드릴까? 그래? 오 에리스틴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저자극 테스트 완료했다던데? 뭘 끈적이지도 않아? 응 좋은데? 그쵸? 근데 그 퍼슨퍼슨 끈적임 하나도 없고 너무 좋은데 아 사람들 밥 먹다가 먹냐고 또 뭐라 하겠다 우리 여러분들 에리스틴 이거 추천드립니다 여름 바캉스 테스트템 그리고 수분 가득 대용량 에센스 추천 추천 이렇게 화장을 싹 지우고요 이거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고명량 에센스여서 양이 엄청 많아요 응 에리스틴 축소해주고 얼굴이 뜨겁거나 에리스틴이 있을 때 잡아준다고 해요 약간 쉬었는 거 같아 응 맛있어